제주의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4명에 이어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도 신규 확진자 3명이 추가되는 등 이번 달 들어서만 1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제주 누적 확진자 수는 단숨에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사찰 입구에 마련된 무인 발열 체크기. 신도들이 사찰에 들어가기 전 1명씩 체온을 확인합니다. 방문자 명단을 쓰고 손소독도 필수입니다. 과일과 쌀, 차와 꽃 등 6가지 공약물이 정성스럽게 차려진 가운데 열린 법요식은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2m씩 거리를 둔 채 진행됐습니다.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질병의 대유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회가 끝난 뒤 공약 음식은 포장에 배부됐습니다. 신도들은 하루빨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스님의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좋은 날씨 속에서 이렇게 마음의 치유를 받고 하는 느낌입니다. 도내 293개 사찰에서 방역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 부처님 오신 날. 오후 5시까지 이틀 동안 신규 확진자는 7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904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달 신규 확진자 190명 중 도민이 17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72%가 가족이나 지인 등에 의한 N차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이어진 지역 감염이 제주국제대 레슬링부와 가족 모임, 목욕탕 등 5개 집단 감염으로 분류하고 모두 밀폐와 밀접, 밀집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접촉이 이뤄져 확산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안이하게 생각한 틈을 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제주의 누적 확진자는 지난해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5개월 만에 900명을 넘어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